무대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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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데뷔 유대동작 비빌에 분해 들어왔습니다 뭐야 여기? 그러게요 평소보다 카메라가 많은 것 같아 회의 시간이 왔어요, 회의 시간이 느낌이 좋지가 않아 뭔가... 뭔가 쎄해 자, 여러분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뭔가 준비한 걸 해야 될 것 같은 그 느낌? 이거 저희한테 공책과 이... 저번 백회 특집 대본을... 뭐 사실 대본이 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요 자, 일단 외치고 시작하죠 우리의 또 달려라 방탄! 자, 달려라 방탄 일단 이대로 괜찮은가? 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대로 괜찮은가는 뭐야? 달려라 방탄! 이대로 달려도 괜찮은가? 앞으로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 뭐 하나요? 여러분이 달려라 방탄 제작 중에 배우자 직업 체험 그런 거구나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네, 아닌가? 그래서 지금부터 하실 거는 15분, 20분 정도 여러분이 각자 앞에 있는 노트에다가 아이디어를 적고 서로 어떤 아이템을 찍었으면 좋겠다를 하시고 그 후에 그거를 한 분씩 발표를 하실 거예요 오케이 두 개의 아이템을 선정을 할 거예요 오 디벤업해서 오늘 내가 진짜 달려라 방탄 편으로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재밌게 왔네 해보자, 그래 그래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지 뭐 자, 뭐 바로 시작해요? 흠, 뭐가 있을까? 이럴 땐 바로 컨닝 들어가셔야 돼 우리의 인내심을 나눠 보겠다 오 오 야 야, 남준이 형 왜? 남준이 형 야 왜 남준이 거야? 왜? 바로 갈까, 그냥? 아니, 아니, 아니 좋은데? 아니야, 이거 좀 더 생각해보자 아니, 근데 우리가 회의를 해야 돼 일단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 그러니까 대충 개인적으로 써놓고 각자 생각한 다음에 발표한다는 거지 이제 얘기하는 거지 아, 저거 벽 착시 현상이 일어났다 나도, 나도, 나도 여기 너무 오지워 여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와, 나 그만하나 했거든? 나도 와, 착시 현상 장난 아니야 아니, 벽이 진짜 나와 윤기 바라보는데 무슨 와, 이상해 어우, 진짜 앞에 봐야겠다 여기 카메라 봐야겠다 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안 해봤던 거 롤러스케이트만 나 좋아해 바로 뽑아줄게요 아니, 롤러스케이트만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로 뭔가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롤러스케이트 타고 싶다 롤러스케이트가 근데 은근히 위험하지 않나? 아니, 그럼 자전거도 위험한 거 아, 그런가? 아니, 테니스 배워보자, 테니스 나 테니스 배워보고 싶어 테니스 좀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재미를 뽑느냐가 이제 문제지 도전을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막 보면 항상 뭔가를 준비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 프로, 그 프로 한 명이랑 7대1 아니, 그거는 지... 아, 지겠지? 아, 칠 수도 있어요 아, 엉켜가지고 지겠지, 아니, 지겠지 우리, 우리 운동식을 보면 지겠지 아, 저는 뭐 한 아이디어 두 개 정도 지금 적었습니다 어때? 달왕 최고의 스케일로 미루를 시작하는 거라 뭐야, 큐브야, 큐브, 큐브 그것도 한번 해보자, 뭐, 저, 저... 아, 안 되는구나 남, 남준이가 면허가 없어서 제가 내가 없어서요? 면허가 없어서 면허가 없어서 면허 아니에요 남준이가 면허 없으면 안 되지 남준이가 내가 제일 빵빵한데 아, 내가 자꾸 듣고 싶은 대로 듣네? 아, 저, 오케이 달걸방탄 위에서 한 면허 따겠습니다 남준이 면허 따기 체험 남준이 면허 따기 특집 면허 따기 체험은 뭐야? 우리가 뭘 해, 우리가 옆에서 막 뭘 해줘야 돼? 필기 시험 도와주고 막 응원해줘야 돼? 야, 남준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테스트하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그 2인 1조로 도로 주행하더라 네 뒤에 앉아있어야 돼? 아, 근데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타 있으면 긴장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약간 우리 의가상 할 수 있어 방탄소년단 헤어디자이너 특집 서로의 머리를 잘라준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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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동안 연습을 해 그다음에 이제 멤버 한 명씩 머리 잘라주는 거지 난 진영한테는 안 맡기고 싶다 진짜 막 하면은 진짜 와, 욕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팀 스포츠를 한번 해보자 난 재밌을 것 같은데 좋아요 3 대 4 아니, 아니, 우리가 7명에서 한 팀이 될 수 있으니까 나누는 게 아니라 팀이 될 수 있는 롤 팀 해가지고 저기 아니, 그것도 괜찮고 E 스포츠 그래서 뭐 어딘가에 도전을 하는 거지, 막 농구도 될 수도 있는데 농구 우리 피지컬이 너무 딸려 난 그건 안 됩니다 형님, 뭐 적었어요? 저요? 네 여러 개 적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기해 보세요 발표 시간대 한번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광탄소년단 회 썰기 특집 어, 좋아 회를 뜬다 아니, 좀 쓰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내 생각에 메인으로 적어놓고 그냥 막 던지고 있는 거야 던지는 거죠, 그냥 뭐, 이제 슬슬 적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어때요, 형님? 약간 주제 던져주고 그 위치를 안 정해주는 거예요 응 알아서 찾아가기 약간 그런 거예요 약간 뭐 우리의 추억이 저거 저거, 짐이다 이런 거 저거 가득한 장소를 찾아가겠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와, 근데 한자에서 만나면 참 뭔가 좀 찡하긴 하겠다 이것도 웃긴 거야 여섯 명 다 그곳으로 왔는데 한 명만 따른 거고 진짜 한 명 뭐가 되는 거야 한 명만 아, 회사 찾아가야지 아, 내 작업실 아, 용산에 인정할 새 회사라고 미리 봐볼까? 이러면서 의미 있으니까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저 적은 거 없는데요 저도요, 지금 이거 이거 말하다가 저 혼자 할게요, 그냥 자, 둘 다 하겠습니다 나는 달려라 방탄을 하며 하고 싶었던 게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 단상 위로 올라와주세요 와, 진짜 올라가야 돼 저렇게까지 안 놓고 저렇게까지 안 놓고 형, 프리즈 인테이션인가 뭔가 아니, 여기 PPT 띄워놓고 이제 막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갑시다 나는 달려라 방탄을 하며 하고 싶었던 게 뭘까? 여기 써놓은 걸 하게 된 계기는 뭔가 심장 뛰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형, 심장 뛰기 한 번 해드려요? 요즘 전체적인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뭔가 도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스포츠 진짜 일곱 명에서 한 팀이 돼서 뭔가 할 수 있는 팀 스포츠 같은 것도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심리 상담이나 정신분석 같은 것도 해봤으면 좋겠고 정신분석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괜찮네요 박수 아, 근데 뭔가 약간 저도 약간 뭔가 색달리 약간 장기 프로젝트 같은 걸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한 게 저희가 항상 여기서 일회성을 하고 우리끼리 왁자지껄 하고 끝나고 말았잖아요, 사실 어지러워 네 우리가 장기 프로젝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저는 이제 태형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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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코너 김태형 자, 소개부터 해주시죠 김태형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뮤지컬 같은데?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아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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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왜 이렇게 복합적인 것 같냐? 공책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하하하 좋았다 그러니까 지휘자도 한 명 있어야 되고 뭐 하프나 더블 베이스 플룩, 바이올린 뭐 이런 등등의 악기들로 이제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연습은 뭐 집에서도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영상 찍고 이런 걸로 해서 그 끝에는 한 곡의 완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곡 완성, 중요하지 좋다, 근데 방탄 밴드 밴드 아니야, 진짜 어케스트라 쓸데없지만 난 밴드 하고 싶은데 나도 다음은 날이 좋아지고 세상이 괜찮아지면 달방 변장 특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날이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 조개빈 줄 변장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들키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승리인데야 들키면 아웃이고 1등 상품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상품권 5월 갖고 싶은 물건 와 대박이긴 하다 근데 이거는 약간 지금 상황이 밖에 상황이 괜찮아져야 할 수 있는 거긴 하겠네 쩐다 근데 이거 진짜 훌륭한데요? 저는 뭐 이게 제가 이렇게 빨리 나온 이유는 뭔가 겹칠게 많아가지고 빨리 이야기할 수 있어 뭐라고 제이홉 다음에 전화할게요 방송에 내게 나아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네 빨리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다들 비슷할 거예요 자, 저는 뭐 아까 이야기했던 헤어 디자이너 특집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진짜 헤어를 배워보는 거죠 그래서 꼭 멤버가 아니더라도 제가 해드릴게요 멤버가 아니면 더 사고인 거 아니죠 감독님 헤어를 아 근데 자르는 게 아니면 스타일링 정도는 배워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스타일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아이롱 알고 그 시컬 알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어디서 들은 건 많아서 아이롱 시컬 오케이 자, 그리고 저는 방탄소년단 힐링 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미도 담았고요 본집에서 한다 네? 아, 뭐 뭐 그런 것도 있겠고 뭐 사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뭉쳐서 하다기보다는 각자의 힐링으로 한 명은 자전거를 타고 한 명은 뭘 하고 한 명은 뭘 하고 한 명은 뭘 하고 이렇게 찢어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뭉쳐있지 않고 뭔가 거리를 둔다는 의미로 메시지도 뭔가 그렇죠 주면서 우리는 힐링을 하고 찍고 뭐 이 정도 한 편 정도 장기 프로젝트 아니에요 전시적 방탄 시점 어, 뭐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로 모여요 응? 지금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로 다 같이 모이는 거죠 방금 생각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리고 이제 모이는 거지 우리가 우리가 텔레파시로 자, 그리고 저는 뭐 아까 태영이랑 비슷한데 방탄 가요제 같은 느낌으로다가 뭐 유닛으로 둘 둘 셋 해서 진짜 곡을 하나 만듭니다 그거를 이제 뭐 사운드 클라우드나 이런 데 공개를 하는 거죠 정식 음원이 아니라 여하튼 이런 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게 약간 비슷하긴 하지 그러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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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먼저 올라 자, 가위 가위 뭐 하세요? 아! 아하 다 나오고 있어 지금 남준이 거 다 나오고 있어 지금 남준이 거 없어 지금 없어, 나 이제 아까 말했던 텔레파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텔레파시? 네? 아까 그 뭐 어디서 모이자 이런 거 재밌지 않겠냐 두 명 연습실로 가는 거 아니야? 웬만하면 추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납니다 이런 사고봉지 네? 네? 조용히 하세요! 엄숙하세요, 엄숙 엄숙하세요는 무슨 표현이야? 정숙하세요 아니에요? 정숙하세요 엄숙 엄숙 엄숙하네요 정숙하세요라고 하자 엄숙 엄청나게 숙연해 지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숙연해 지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를 또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네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로봇 만드는 과였어요 과? 네?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근데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걸 배워가지고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요즘 또 전자 어? 그쪽 굉장히 괜찮을 거 같아요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 또 요즘 제가 또 알아본 결과 공방이 요즘 굉장히 유행이에요 공방 네, 여러 가지 만드는 공방이 굉장히 유행인데 공방이 뭐야 아 공방이 뭐야 공방이 뭐야 공방이 방어력인 줄 알았네 저희가 악세사리 같은 거를 조용히 정숙하세요 아니세요 엄숙할게요 엄숙 엄숙이죠 사실은 엄청나게 숙연해 주세요 네 이 악세사리 같은 거를 또 저희가 좋아하니까 만들어서 악세사리 시작 오오 우리 7명만의 그런 뭔가 우정 뭐 악세사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야 똑똑한 생각이었어 That's good idea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누가 제일 먼저 빼거나 잃어버리는지 나 참고로 하와이에서 태형이랑 했던 그 커플 목걸이 아직도 있어요 오오 태형 씨 있습니까 아직도 있지만 하고 다니진 않는다는 그 목걸이 근데 그거 너무 청소하고 다닐 수가 없는데 말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알겠어요 엄숙 정숙하세요 엄숙하세요 엄정숙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 제가 판단하기로는 달방은 굉장히 우리가 몸을 쓰고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뭐 술래잡기나 순백꼭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순백꼭질? 순바꼭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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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뭔가 좀 뭔가 약간 고장나 있는 것 같아 뭔가 양을 못 잡구나 오지 마세요 형 씨 오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술래잡기 순바꼭질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경찰과 도둑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근데 이제 경찰과 도둑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스케일을 키워서 뭐 경찰은 뭔가 진짜 경찰서에서 뭔가 이제 광수대 광수대급이 돼야 되는 거야 말하고 있잖아요 진짜 경찰서에서 하는 거야 광역수대급은 돼야 되는 거야 전국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 많이 나오잖아 그리고 뭐 경찰들은 뭔가 도둑을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도둑은 도망갈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스케일이 큰 뭔가 순래잡기를 하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실제로 군대지를 숨겨오는 거죠 네?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순래잡기 대회가 있는 거 알아? 알아요 알아요 장련물 쫙 넣고 이렇게 짜라락 하는 거 잡는 거 그건 전국이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사실 우리 왜? 네? 아니야 저 때문에 안 되는 거 내가 너무 잘했어 재민 씨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네 남준이 올라가기 전에 빨리 내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진짜 다들 자 아 근데 저 위에 올라가니까 되게 말투가 이상해진다 아니 이상하게 떨리지 않냐? 이상하게 떨렸어 아까 이상하게 떨렸어 아까 오늘 찐 웬일로 코트를 입었어요? 아 예 스타일팀에서 줘서 아 그래요? 멋있는데? 저는 주는 운만 있습니다 찐 봄남자다 봄남자 아 또 봄이 왔으니까 봄바람이 날리며 달려라 방탄 자 자 달려라 방탄 미로 찾기 특집 오케이 미로를 설치해서 그렇죠 달방 최고의 스케일로 미로를 제작합니다 하 씨 이거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 것 같아요 크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크기는 크기는 뭐 이렇게 좀 그 달방 제작비에 맞춰서 작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이 똑같은 방을 일곱 개를 만듭니다 형 약간 지금 그거 약간 어디서 많이 영화에서 본 듯한 그 큐브? 땡 리포터 같은 느낌인데 지금 약간 불에 잔 느낌인데 저는 살짝 불에 땡 보고 약간 그 느낌인데 그래서 막 위로에서 뭐가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했는데 그건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 그거까지는 안 되고 똑같은 방을 한 일곱 개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같은 방에 가두고 이렇게 똑같은 먼저 탈출하는 약간 그렇죠 먼저 탈출하는 사람 먼저 퇴근 한 명은 30분 만에 탈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일곱 시간만에 탈출할 수 있다 장치를 좀 좀 장치를 또 재밌게 제작진이 알아서 꾸며주시겠지 자 다음 거 방탄소년단 보물찾기 특집 동심으로 돌아가 산을 하나 빌려서 여러 가지의 상품을 숨겨둡니다 삼찜승 만나면 어떻게 해요? 삼찜승 만나면 잡아야죠 오케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자 다음 거 오케이 어떻게 할 수 없죠? 난 죽은 징수 개그감사 개그감사 해보고 싶어요 어때? 이거 왜 얘기 안 했냐? 어? 괜찮을 거 같지 나는 못 할 거 같은데? 이거 축하로 형이 얘기해 주세요 아니야 너한테 아이디어 줄게 나? 아니야 형 아이디어니까 형이 해야지 그래 근데 괜찮네 저거 뭐 우리 어렸을 때 다들 보물찾기 한 번씩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 안 해봤어요 근데 그거를 저도 해보고 싶어서 뭐 등산 같은 거 하면서 네 보물 같은 거 숨겨두고 네 바위 밑에 숨겨두고 어? 그거 예전에 우리 한 번 했잖아요 그 뭐 약간 바이크 같은 거 타면서 했던 거 아이 그걸 다 직접 걸어가면서 해야지 오케이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네 다른 멤버 거 훔쳐도 무죄 뭐? 이게 재미 포인트예요 무죄? 형은 그런 거 하려고 그러죠 아냐 다른 사람이 힘겹게 막 상품 막 열 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산을 하는데 맨 밑에서 멤버가 어? 조금만 나눠갔자 다섯 개를 훔쳐도 무죄 오케이 다른 아이디어 또 있으신가요? 다른 아이디어 있죠 네 방탄소년단 고전 게임 특집 고전 게임? 네 옛날로 돌아가서 네 조금 많이 옛날로 돌아가서 굴렁쇠 아 투호 이런 거? 투호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 반만에 하고 싶긴 하다 땅 따먹기 이런 거 말뚝받기 하다가 진짜 잘 먹으려고 우리 땅 따먹기는 했었잖아 땅 따먹기 그거 뭐죠? 딱 딱 이거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뭐야? 딱딱딱이 뭐야? 돌 던져서 하는 거 있잖아 금 끄어 놓고 뭐야? 봐봐 봐봐 사실 옛날 컨셉으로 가면 이제 할 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우리 줄 감은 팽이도 하고 뭐야? 발표자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말이 더 많아 저 위에 올라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떨린다니까 올라오면 여기 보니까 좀 떨리네요 제가 이 사람들 많이 보는 게 좀 힘들어서 네 자 다음 정국이 나오세요 나 나 저거할게요 나 저거 없어 근데 태형이 태형이 뭔가 추가하는 거 같던데 네? 태형 씨 뭐 하나 추가할 거 하세요 하시고 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남준이가 할 거 하면 웃기겠다 갑자기 떠오른 건데 갑자기 떠오른 건데 어 그 적어놨잖아요 그 제가 방탄마을 파란마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수준 높은 마피아 게임이고요 각자 역할이 주어지고 마피아도 있습니다 주어진 사람은 그 역할에 정말 그 인생을 산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하고 좀 연기도 필요하네 그런 그래가지고 실제 마피아 정말 마피아 실사판이네 마피아 실사판이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게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훌륭합니다 의사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 2회의 처음으로 박수가 나왔는데요 마피아 실사판 좋았어요 아 남준 씨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방탄소년단의 브레인 랩 몬스터 랩 몬스터 랩 몬스터 가자 달려라 방탄 제작 어렵지 않아요 멀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온 김남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약간 저기 올라오면 이상해지는데 그냥 뭐 건방져지는 것 같아요 여기 그 삼성동에서 그냥 뭐 작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네요 자 첫 번째 아이디어 이거 약간 태형 씨와 비슷한데 달려라 방탄 OST를 만들어라 인데 100회가 넘도록 변변한 주제곡 하나 없던 우리의 불쌍한 방탄 오 각자 좋아하는 악기 혹은 아주 소소한 아이템 뭐 책상 아니면 뭐 뜻깊은 뭐 마이크 등등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당연히 저희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플러스 노트북 한 대로 BGM이 뚝딱 거기서 랩도 하고 노래도 얹어서 주제가를 만들어보자 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괜찮은데요 이게 제일 처음에 적었던 거 네 이게 제일 처음에 적었던 거고 지금 지금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사실 근데 이거는 지금 기재를 해놓고 있어요 제가 어 기재까지 기재까지 OST 이런 거 뭐 밴드 뭐 이런 거 이거 특이인데 제 거 기재된 거 뭐 있어요 악세사리 제 거는요 아 뭐 일단 하세요 없나 봐요 없나 봐요 이게 말로만 됐던 상처구나 상처는 별거 없어요 그냥 럭키럭키 세븐 특집이라고 정말 소소한데 목숨 거는 거 있잖아요 물병 세우기 병 뚜껑 날리기 축구공 타서 쓰레기통에 한 방에 넣기 휴지 뒤돌아보고 쓰레기통에 한 방에 넣기 아 요즘 뭐 그런 거 많더라고 네 그런 거 싹 모아서 싹 모아서 한 번에 한 번에 싹 하는 거지 한 번에 운 특집으로 옛날에 우리 그런 것도 했잖아요 이거 이거 하고 막 두 명 그런 것도 비슷한 거지 잡지 현상 진짜 나도 못 보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집은 이제 약간 실용적으로 생각해봤는데 이제 MD 특집이라고 미리 아이디어를 스케치해서 낸 다음에 다음번에 이제 그런 재료들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거 갖다 주시면 각자 뭐 보여주는 시간 혹은 뭐 갖다가 이제 나중에 그 실제로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좋습니다 뭐라는 생각? 네 이상합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정국 씨 너 그거는 안 돼서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너는 그냥 뭘 쓰긴 했니? 정국이는 머리에 썼답니다 올라가면 좀 떨리니까 어 와 잘생겼다 아 연단이 생각보다 높네 노래 한 번 불러주세요 저 사실 노래 부르고 나왔습니다 진짜 노래 부르고 내려가면 웃기겠다 축가 축가다 축가 저는 솔직히 좋은 거 없고요 이제 멤버들 공책은 거둘 뿐 너무 솔직하시는데 지금 공책은 거둘 뿐이에요 지금 생각할 때는 지금 노래 부르고 내려오면 아니 아니 내가 생각을 하다가 멤버들이 자꾸 말하시니까 거기에 이제 휩들여서 제 껄에 적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한 거 뭐 화보 같은 거 뭐 찍어주는 거 화보 찍어주는 거 구형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스포츠도 좋았습니다 스포츠도 좋았는데 이제 하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하고 싶은 종목 뭐가 있을까요? 지혁 씨 야 진짜 토론이다 그러니까 일곱 명에서 팀이 될 수 있는 건 뭐 이제 풋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농구 족구를 진지하게 좀 배워볼 수 없나? 테니스 이런 거 족구를 너무 못하잖아 우리가 안 돼 그럼 우리 나중에 족구를 못할 수도 있어 안 시킬 거라고 족구를 왜 이렇게 못하는지 진짜 좀 배우고 싶어 진짜 족구 장인을 한번 초대해가지고 족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바로 한다고 되겠어 이건 또 장기 프로젝트야? 네 근데 할 거면 지금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래 근데 그게 그나마 다른 스포츠들보다는 다칠 염려가 없다 혹시 죄송한데 여기서 발표하러 왔나요?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러 왔나요? 토론 중입니다 지혁이 자리를 여기서 여기로 바꾸는 거 맞아요 의자 가져와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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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의견을 더 끼는 거니까 아니 그런 거 어떻습니까 우리 예전에 등골브레이커 뮤비 찍었잖아요 다른 곡을 좀 진짜 괜찮게 뮤직비디오를 찍어보기? 어 그러니까 막 과하게 찍자는 게 아니고 뭐 노래 좋은 것들 많잖아요 사실 방탄 노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뮤직비디오 2탄? 아니 뮤직비디오는 적어놨어요 화보랑 뮤비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정말 그걸 짜는 거지 그 뭐야? 그러니까 신업 포이스? 우리 노래 좋은 거 많잖아 아니면 주제가를 만들고 곡을 뮤직비디오를 찍으면 되잖아 아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될 거 같아 지금 겹치는 게 생각보다 있어요 남준이 걸로 OST를 만들고 그 OST에 뮤직비디오를 찍으면 되잖아 그리고 연주를 오케스트라로 해 태형이랑 나중에 자 정국 씨 끝났어요? 어 네 끝났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사람의 아미 하고 싶은 말 정국 씨 아미를 향한 애교 한번 발사해줘 내려오세요 진짜 좋았네 정국 옛날에 저런 거 시키면 울었는데 뭐 울어 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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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는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회의는 자 다음 회의 때 만나요 만나요 안녕 딸나라 빵탄 진희야 외쳐 진희야 외쳐 진희야 이야 뭔가 새로워졌는데 달려라 강사님 아우 맛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뭘 하러 온거죠? 저 조발까지 하러 왔나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자 오늘 달려라 강사님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직접 아이디어를 내셨던 아이템을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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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냐 이거 보시면서 아 기대된다 어떤 거를 정말 정해서 장기하나 관계하나 할지 관계를 기계할지 하나 아이템을 기계할지 아니 PPT를 지금 짜주셨네 지금 장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장기를 아 일단 보자 장기 장기 할게 볼까?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키보드를 아 네 키보드 먼저 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키보드 워리어 담당 제이오 Let's go Run BTS 달방 제작진 배워보기 넘깁니다 와 대박 자 단기 아이템 어 역할 마피아에 있었고요 누가 의견 낸거였지 이거 태형이죠? 태형이 태형이 단기 아이템 이런 게 있었고요 하나 더 해봅시다 하나 777 잭팡 럭키 세븐 어떤 게임 할 건지 선정 아 이거 약간 쌀뜩이 없는 것 다 모아가지고 물편 던지기 약간 미션 2파 서버 같은 건가요? 그렇죠 뭐 약간 그런 거죠 오케이 그리고 또 아 이제 바로 장기 아이템으로 넘어갑니다 스포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조코 배워야 되지 않냐? 진지하게? 할 일 어떤 스포츠 할 건지 선정 우리가 잘하는 순간 재미가 없어져 나 잘하고 싶은데 이거는 좀 제대로 하자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프로젝트는 여하튼 제대로 하자는 게 취지였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요? 어 없네 어 그렇구나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디어의 한계에요 난 장기 하나 단기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럭키 세븐 해봤으면 좋겠어 나도 럭키 세븐인데 가장 끌리긴 해 이건 진짜 재밌을 거 하지 않냐? 게임이 열다섯 가지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개인전으로 하는 거야 그래도 먼저 끊는 사람 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면 그러면 어떤 게임을 하면 좋을까요? 뭐 물통 세우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류의 게임들이 뭐가 있지? 옛날에 우리 그 뭐지? 이렇게 생긴 상상공간 게임 아 그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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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오랜만이네 뭐야 아 두뇌풀 야 그거 이게 뭐야 모형이 오면은 두뇌풀 가동 아 두뇌풀 가동 아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 동그라미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 이 실패하면 실패하면 뒤로 툭 빌려가잖아요 그러면서 물에 빠지잖아 옛날에 옛날에 그런 원초적인 예능들이 많았지 아 근데 그런 거 재밌다고 되게 재밌었는데 진짜 재밌지 그러면서 또 뭔가 소소한 거 없나? 뭔가 막 새우를 막 넘기고 이런 거 없나? 럭킷세븐을 반찬 출입처럼 한 거 같아요 아 그 방으로 넘어가게 그것도 좋아요 야 이거를 누가 한 명이 다시 말해봐 그 혹시 그 형 김의 왕까지 자연스럽게 하라고 자연스럽게 잠깐만 자연스럽게 넘어가자 가자 가자 자 정국 레디? 아니 나 형이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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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혹시 그 럭키세븐 약간 방탈출 우와 대박이다 아니 세우트를 너무 자기적이야 너무 자기적이야 너무 자기적이야 너무 자기적이야 야 혹시 우리 그 세븐 그 삼삼 아니 야 왜 이렇게 커질 거 같아 귀가 아니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삼삼 아 참 어렵다 태형아 보여줘 이게 뭔지 태형아 연기란 이런 것이다 태형아 보여줘 에이 큐 액션 그렸어 그렸어 아니 그냥 아 뭐하지? 저 럭킷세븐 그냥 야 잘하 잘하고 있었잖아 잘하고 있었잖아 왜 웃냐고 왜 왜 아니 아니 럭킷세븐 방탈출장 해가지고 해 오우 야 럭킷세븐 방탈출 차로 이렇게 하자고 그래 아 그거 나쁘지 않은 생각이네 뭐 탈출을 못하는 거야 그냥 할 때까지 하는 거야 아 그게 아니 이번에 아니 근데 그거 제작이 돼요? 아니 근데 그거 이번에 차 차 해보니까 현대 스튜디오에서 해보니까 약간 그 퇴근을 걸고 하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몰랐는데 아 그래 끝났을 때 그 쾌감이 장난 아니야? 아니 퇴근인 걸 몰랐는데 어떻게 재밌어? 아니 근데 그거를 다 같이 아니 그러니까 끝나니까 재밌잖아 어 아 진짜 끝나니까 재밌잖아 나는 안 풀려고 했었어요 그 멤버들 푸는 거 보고 옆에서 좀 뿌듯함 뺏기려고 했었는데 뿌듯함은 뭐예요? 뿌듯함은 아 쟤네들 잘 푸는구나 하하 야 방 탈출 괜찮아 야 방 방을 일곱 개를 만드는 거야 그렇지 방 방 방 방 방 힘들 됐어요 아 그래? 아니 새로 지은 신축 빌라 같은데 그냥 통으로 밀려가지고 하나도 안 하네 아니 그걸 누가 빌려주는데 자 이제 좀 골라야 될 거 같은데 그럴까? 뭐 어떤 거 같아? 근데 난 마피아도 재밌을 거 같아 나도 마피아도 재밌을 거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역할 마피아도 어느 정도 연기와 이런 꽁치의 느낌은 살짝 있지 않은 거 같아 그거는 틀이 그래도 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어 대본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좀 놓을 수가 있는 거고 네 아 나 고르기 힘든데 나는 야 그럼 비밀 투표하자 비밀 투표 고르기 힘들면 제어포트 해 저는 무효표 던지겠습니다 그래도 투표에 참여는 했구나 아 투표에 참여는 했구나 하나만 골라야 일단 일단 이것부터 단기 장기 할 거예요 그게 장기는 뭔데? 아니 근데 이거 어쨌든 세 개 다 하긴 할 거야 하나 우리가 고르면 나머지 두 개 더 디벨롭 시켜가지고 어쨌든 다 시킬 거야 그냥 아이템을 더 세부화 시키는 게 낫지 않나? 그렇지 뭐 근데 그러긴 저는 777이 777이 제일 재밌고 쉬울 거 같긴 해 되게 뭔가 달방 컨셉이 문화할 거 우리가 약간 챌린지 같은 건 새로 만들어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뭐 난 재밌을 거 같아 돌림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만큼 눈금 있는 거 나올 때까지 돌리기 거기서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 최근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야 그거 뭐 그거 마지막으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777이 내 생각에는 약간 이렇게 하고 7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통과 막 이런 식으로 네 통과하면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통과하면 그 다음 게임 그냥 넥스트 넥스트 레벨 뭐 그런 거 있잖아 주사위 던져서 도합 13 나오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난이도를 정해서 저는 저는 역할 마피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형 진짜 웃기해요 뒤에 거 다 얘기하면서 막 어우 777이 괜찮고 저는 마피아 하겠습니다 아니야 얘 불과 이야기 들어보니까 불과 2분 전까지는 무효표 한다고 그랬어 아 자 알아서 걸려주세요 난 난 난 777 마피아 걸렸습니다 진영 씨 진영신 씨 마피아 재밌어 진영님 아니 그러니까 야 우리가 아이템 아니 그냥 마피아 손 그냥 777 손 이렇게 하면 돼 진짜 간단하네 그러면 중복 가능하자 네가 정리해 그러면 뭐 어떻게 정리해야 해 아니 그냥 손 들어 뭘 뭘 뭘 두 뼈까지 따지고 앉아있냐 아우 자 마피아 손 전 마피아요 마피아 재밌을 것 같아 마피아 재밌을 것 같아 그럼 나도 마피아 해 그럼 중복 가능이야 중복 가능 777 손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무슨 회의를 이렇게 길게 해 777 하지 형 뭐 하냐 아니 내가 늘 말하잖아 우리한테 너무 과도한 자유를 주면 안 된다니까 아 잠시만 우린 정해줘야 돼 그럼 중복 없이 그냥 투표하자 중복 없이 투표하자 아니 이거 게임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게 되게 시간 많이 갈 것 같아 아니 중복 없이 그냥 투표를 합시다 중복 없이 투표하자 자 마피아 손 3표 나왔습니다 자 777 손 777 손 4표 나왔습니다 자 777 가는 거네요 다수 결론 777 땅땅땅 자 이제 장기로 갑시다 야 스포츠 뭐 할래? 축구해 볼래? 축구해 볼래? WWE 할래? 아니 근데 난 솔직히 축구 괜찮은 것 같아 아니 근데 축구는 너무 과도하게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야 다이나믹 안 하는 운동이 어디 있어 축구는 너무 레인지가 넓어 팍쿠 팍쿠 재밌지 어 팍쿠 했다고 아니 근데 다 같이 할 수 있는 걸 배구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배구나 예를 들면 그런 게 낫지 배구도 되게 다이나믹 케이크인데 아니 근데 축구는 너무 그 아 모르겠어요 야 배구 생각보다 진짜 아파이고 축구하는 애들 중에 주변에서 인대 안 부러진 애들이 없어가지고 인대가 부러져? 숫자인들 안 아니다 인대가 끊어지면 되네요 스포츠가 뭐 있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알면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알아서 스포츠에 그것도 있어 야 그럼 인터넷에 스포츠가 뭐 있는 것까지 알려줘 야 그럼 찾아보자 스포츠 봅슬레이 가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때 얘기했잖아 스텔레톤 승마 아니면 뭐 마라톤 같은 경우도 있고 마라톤이에요? 갑자기? 진짜 힘들걸요? 근데 진짜 마라톤 풀코스 달리면 진짜 인간 승리이긴 하네 나 해보고 싶긴 해 아니 42.19월을 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뭐 10킬로짜리 마라톤도 있고 뭐 42.19월은 나는 8킬로짜리 해봤다 미식축구 야구 미식축구는 진짜 안 돼 미식축구는 안 돼 미식축구는 축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미식축구를 깜짝 초초로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도 재밌을 것 같아 수구 수구? 나 수구 좋아 피구 피구? 피구 좋지 피구야 피구 피구 통키 갈래 통키? 피구 아니야 갈리아구 근데 피구를 정식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피구가 룰이 뭐야? 나는 피구 잘해 피구 피구를 정식으로 피구 룰이 뭐였지? 피구? 마지막으로 피하면 돼 열심히 양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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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양궁의 나라 아니야 아 양궁 아니 근데 잠깐만 생각해봐 우리가 스포츠하면 약간 우리가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여야 약간 그래야 재밌지 않냐 우리는? 불량을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 장기 프로젝트니까 불량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네 꼭 다 같은 걸 해야 되나? 그럼 너는 뭐 사격하고 나는 커리싱하고 가뿐야 장인들이 돼서 장인들이 돼서 장인들이 돼서 정상에서 만나자 이런 거야? 그리고 막 정상에서 만나자 아이스하킷 들고 양궁 들고 싸우고 개인 세볼도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더 합시다 이제는 정해야 돼 이제는 결정해야 돼 처인상정 같은 경우도 아니 처인상정할게요 마라톤에 그런 거는 너무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니까 너무 그렇게 아니 근데 그만 좀 드세요 아니 뭐 못 보여 옆에서 깨끗해 나 양궁의 한 표 난 마라톤의 한 표 양궁은 괜찮네 아 근데 나는 왜 아이스하키가 당기냐 나 아이스하키 좋아 아이스하키 되게 멋있어 얘도 아이스하키 좋아 이것도 투표해서 많은 거 나오면 다수결로 가라 아이스하키 시원하잖아 자 스케이트 스케이트 좋아 스케이트 다 못 타나? 스케이트가 뭐 스케이트 다 잘 타지 어린 빙판에서 하는 거 근데 우리 막 잘 타지 않잖아 솔직히 다섯 개 축구,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양궁, 마라톤 산악, 산악자전거 나 빨리 달리는 거 무서워요 산악자전거 위험하니까 여기에서 안 위험한 게 어디 있어 산악자전거는 42.195가 정확히 체감이 어느 정도지? 야 42.19 마라톤 선수들이 우리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보다 빠른데 몇 시간 달려야 하는 아니 42.195를 두 시간 안에 그 세 기록이 두 시간 안에 들어가거든 1분 뭐 50 그냥 거리가 어느 정도예요 대충 42.19 차 타고 한 30분 가 아니 지금 나오는데 벌써 그러니까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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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의도에서 0 정도까지인 거지 아니 마라톤을 42.19 나는 이게 하잖아 아니 마라톤 한다면 42.19는 안 되고 뭐 한다면 10kg 아니 지민이가 10kg 3분에 뛴다고 했어 10kg를 3분에 뛴다고? 야 너 무슨 약간 와전이 됐는데 잠깐만 NSG를 이렇게 톡톡 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었어요 지금 아니 10kg를 3분에 뛴다고? 야 너 그때 나랑 3kg라 했어요 여기 근데 3kg가 아니라 1,000m 1kg 10kg 3분이면 부산까지 2시간 뛰어가겠다 1,000m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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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야 K-Tex보다 더 빨로 K-Tex보다 더 빨로 K-Tex보다 더 빨로 와 10kg을 3분에 와 뭐야 지금 마라톤으로 약간 줄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잠깐 마라톤 너무 불량 가성비가 안 나오지 않냐 10kg가 왜 빨리 아니 그냥 막 e스포츠로 가자 이럴구만 근데 e스포츠도 괜찮아 e스포츠도 재밌는데 보는 사람들이 모르는 모르면 재미가 없었군 아니 접근하기도 쉬운 그냥 뭐 카누? 카야 카누 이런 거 재밌긴 할 것 같아요 맞아 힘들지만 바다의 왕장 한번 대봐 카누 보통 강 어디서 하지? 뭐 가평에서 가고 가평에서 가고 가평에서 가고 야 수영도 괜찮다 수영? 어 난 물이 무서워 아니 물이 무서운데 카누는 되고 수영은 안 돼 카누는 카누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물 위에 떠 있잖아요 하하하 떠 있는 거랑 내가 들어가 있는 거랑 달라요 아 좋아 좋은 생각이었어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걸로 탁구 괜찮잖아 탁구 탁구가 나도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 다칠 위험도 없고 다칠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사실 그렇게는 아니면 배드민턴 뭐 이런 거 아 난 배드민턴 좋지 테니스나 어디서나 할 수 있냐 테니스? 아니면 우리 역사가 있는 테니스로 가자 테니스도 테니스 괜찮아 테니스 테니스 야 그럼 동계란하게 하나씩 정할래? 아니 뭐 얼마나 장기를 하려고 동계란하게 만약에 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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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표 하겠습니다 만약에 테니스를 해 어 그러면 그걸로 이제 생활체육 대회 나가는 거지 한 명은 한 명은 이제 단식 나가고 어 단식 나가고 두 명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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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은 복식으로 나가고 우리 중에 제일 잘하는 애가 단식 나가고 아 정국이 아니야 그냥 나 나 아 제이홉 나가야지 호석이 호석이 아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나 어렸을 때 그 동네 날 따고 울었어 야 야 세 명 나가서 동네 날 따서 울었다고? 아니 슬퍼가지고 그리고 그거 질 때 단식 복식은 그래도 팀이라고 했잖아요 단식은 지면은 막 그거 하면서 눈물이 나와요 진짜 눈물이 나온다니까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나 농구할 때 그래서 막 진짜 눈물이 나와가지고 단식 진짜 외로워 단식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 테니스 한 표 던집니다 저 테니스 한 표 던질게요 자 몇 개로 추려진 거야 테니스랑 테니스랑 양궁 양궁은 좀 아닌 거 같아 어 양궁은 아닌 거 같아 오케이 그럼 테니스는 테니스랑 그럼 테니스랑 그럼 테니스로 나다 가냐 농구가 농구? 농구는 그냥 내가 아주 좋게 우리 우리 가망이 없어 아 그런가? 가망이 없어 아니 왜 그래서 길거리 가서 한강을 나는 테니스도 4대3 안 되지 않아요? 테니스는 이제 그 테니스는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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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나가야지 근데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이게 되잖아 이렇게 막 섞어서 그럴 거면 그냥 테니스 섞어? 자 그럼 허비 형이 이제 나도 아직 썸 못해 허비 형이 리더 썸 너무 어려워 오케이 테니스로 하겠습니다 동의? 그러니까 완전 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 제이홉 한 일 정도 앞서가고 있고 어? 아 아 테니스 처음 배워본다 형 나도 처음 배워본다 제이홉이 주장해 어? 우리 테니스 주장 제이홉 아 이거 아닌데 진짜 나 진짜 못하는데 오케이 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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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좋아 테니스 정도면 적당한 거 같아 아 막 이렇게 종목들 나오니까 밴드가 나올 거 같기도 하고 이걸로 하자 아니야 우리 테니스로 테니스로 결정해 테니스로 가자 더 이야기하지 말고 나 완전 이롬파거든 나 일단 테니스의 정의부터 찾아봐야 된다 나는 오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오케이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촬영 때 만나요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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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